내 피부에 세균이 산다고? 비츠케어 켤 시간 겉보기엔 매끈하고 좋아보이는 피부라도 이렇게 체크라이트를 켜주면 내 피부에 얼마나 세균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제 피부를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? 어? 진짜 할 말을 잃을 정도예요 하지만 좌절은 금물! 비츠케어를 얇게 펴바르고 다시 1분 동안 체크라이트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관리해주면 되는데요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? 꾸준히 관리하면 모공과 피부 트러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부관리 이제 비츠케어로 탁!